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여기는요 시흥 정황동에 있는 아름다육정원입니다. 지난번에 창세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요. 잘 됐구요. 이번에는 지금 이거 뭐냐면 철화가 보입니다. 굉장합니다. 사이즈가 지금 50cm 화분인 것 같아요. 넘칩니다. 차고 넘치구요. 전체 길이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어떤 모습인지 수영을 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혹시 이런 철화를 하나쯤은 가지고 품에 안고 싶으셨다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수영도 굉장히 예쁘구요. 빛감도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구요. 손톱 끝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은 이제 들기 시작해서요. 계속 겨울 봄까지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박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영이 어떻게 이렇게 꼬여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저 신기해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큰데 여기 멀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감이 안 오시죠. 자로 보여드릴까요? 자로 사이즈로 이렇게 재면요. 제일 긴 쪽으로 재면 10, 20, 30, 40, 50,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제일 긴 쪽이 60cm 이쪽으로 재면 30, 40cm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풀분이 초록 풀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풀분이 10, 20, 30, 40cm 풀분입니다. 40cm 풀분에 이렇게 넘칩니다. 넘치죠? 기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초록색 화분이 왕대품 철화예요. 미국 마리아 철화입니다. 미국 원산지가 미국이고요. 미국 마리아 철화 가격은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외모를 가졌는데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40 대박입니다. 이게 한때는 1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특별히 더 싸게 필요하신 분 우리 또 다행 매니아 분이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 나는 철화 하나 멋진 철화 아주 포스가 대단한 철화 이런 철화를 품고 싶으셨다면 이거 선택하시면 정말 싸게 착한 가격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10, 20, 30, 30, 한 35cm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는 사이즈 이거는 35만 원 35만 원에 이런 사이즈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뽑아서 택배도 된다고 해요. 택배를 해드린대요. 아주 큰 아주 단단한 튼튼한 상자에 넣어서 안전 포장으로 해서 손톱 안 다지게끔 회사 포장을 해주신다고 하고 택배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쪽 제주도에서도 저기 끝에 부산에서도 마음에 드시면 내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지금 하엽을 다 떼어줘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이렇게 지금 하엽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라고 그래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 왕대품 특대품 철화 미국 마리아 철화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보입니다. 자로 이렇게 이렇게만 해봐도 벌써 여기 나오거든요. 가로는 가로는 10 20 30 40 50 야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엄청 큽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커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큽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가격 40만원 이렇게 큰 초록분에 담겨진 철화 미국 마리아 철화예요. 미국 마리아 철화 이거는 4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지금 검정 분해 검정 분해 이렇게 신겨진 대박인데 얘도 엄청 큽니다. 얘는 35만원에 35만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얼굴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준 아이가 한 개 두 개 셋 넷 큰 거는 세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가격은 3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듬 올라오는 거 살짝 보이죠? 이렇게 피망으로 나지기는 점점 변해질 겁니다. 지금 얘도 물 많이 올라왔는데 이보다 더 진하게 저 키팅하시는 분의 다육도 보니까 대박이더라고요. 엄청 예쁜 그런 물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미국 마리아 철화입니다. 대품이에요. 여기는 생얼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40 이 옆에는 완전 왕왕왕 제일 큰 대품입니다. 풀분도 엄청 큰 대품에 대품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10 20 30 40 50 60 60 한 5cm 정도 되는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죠.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50만원 50만원에 이거 품으실 수 있어요. 수영도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수영이 여기 생얼도 중간중간 보이고요. 여기 보면 용 그 뭐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죠. 철화가 이렇게 잘 엮인 철화 하나 킵핑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다육 옥상에서 키우신 분들 또 하우스에서 내가 지어서 정원에서 가꾸시는 분들 이거 하나 딱 갖다 놓으시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미국 마리아 철화를 드려보세요. 정말로 싼 많이 할인된 정말로 예전에는 몇백만원 효과하는 그런 철화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싸게 또 사장님께서 또 우리 매니아 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구매 안 하셔도 우리 힐링으로 보셔도 되지만 필요하셨다면 이걸로 선택을 하셔서 택배 포장은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화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꾼 해나다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